이 집으로 정했다. 다 타나요? 다 타요? 다 탑니다. 재미있게 5개씩 넣어드릴게요. 여러분 기도해야 돼. 지금부터는. 22번째 들어오는 라인이 2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솔커드 라인입니다. 도전! 1번? 3번? 1번? 오 샛! 오 샛! 어? 이게 1번이 나온다고? 2번이 나온다고? 오 샛! 오 샛! 오 샛! 아니 헤리티 솔커드 최악채야. 오 왜? 4번 하나밖에 안 남아서 무조건 안걸릴 줄 알았는데 그게 쇽! 쇽! 들어가네. 근데 제 마지막 걸로 하지 왜 갑자기 22번으로 해. 나 간다 안녕. 얘들아 화이팅. 아니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아니 아니. 우리가 어차피 같이 가. 언니. 우리가 먼저 출발하고 가는거니까. 빨리 갈 필요 없어. 나 여기 있을게. 커피는 왜 없어져?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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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! 졸라 많은데. 아싸. 두 팀이다. 아니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 데스턴 조금 깨달았거든? 경찰차는 구하면 돼. 경찰차도 구하고 보급도 먹자. SR의 뚝배기 안 날라가게. 다시 가보자. 우리 팀이 1등 할 수도 있다. 아직 모른다. 전체 3등. 혼자다. 고수다. 라이딩한다. 도망가. 아 미친... 적당해. 어 반지. 오우 샛. 경찰차라 못 따라오겠지? 핵이야 뭐야? 튀어 핵이야 뭐야? 튀어 어 DBS 있다 DBS 쓸래 아까처럼 따라오는 그런 애들 이걸로 죽이면 되는데 아우 다시 해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 차 터질라고 해 사라도 사는게 아니야 이 집으로 정했다 아 아 아 아 아 내 머리도 있는 것 같은데 인정 이래서 DBS 써야돼 여러분 솔코드 때는 아 갑자기 뒤에서 차 받길래 진짜 놀랐네 아니 아 내 차 터지는데 근데 발소리 하나 나왔거든 2층에 높은 확률로 2층에 있을걸 근데 이 자리가 좀 좋네 생각보다 여기서 수탐 맞추지 않는 이상 올라갈 수 없는데 아 아 아 제발 한 번만 걸려줘 제발 한 번만 아 위하고 한게 아닌가 위에 간 것 같은데 왔다 아 너무 많이 썼는데 정말 서클 너무 좋네 근데 이거 옆에 어떻게 가지고는 한 폰 낀다 아 하나 도대체 다 어딨지 아 아 아 여기가 힘이 쎈는데 아 아 아 여기가 힘이 쎈는데 아 끝 아 아 끝났대 아 아 끝났디 와 이거 치킨 먹었는데 아깝는데 아 이거 혼자 치킨도 먹었는데 아쉬운데 아 아까워 언니는 솔로 솔방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잘한다 확실히 잘한다 너네 내꺼 봤으면 그런 말 못해 나 부딪히 덜뜰뜰면서 있어 5팀 고생했어 아 수고 잘했어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